아, 이게 셀리라, 셀리네. 개조심, 이쁜 척하며 울어요, 여러분. 여보. 응? 안녕하세요. 아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오오오. 오오오오. 아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? 아니 평상시에는 저희가 풀어놓는데 손님들 오실 때는 저희가 입질이 있어서 묶어 놓거든요 꽉 잡으셔야지 저렇게 끌려오시면 손은 좀 위로 이렇게 손을 잘 묵어요 손 쪽을 잘 물어서 지금은 뭐 손 안 물지 좀 조금 들어가야 될 수 있어 일로와 셀리 일로와 외부인에 대한 공격성도 있는 거죠? 네 어느 정도 그러니까 자기가 기분 상태에 따라서 기분이 안 좋으시는 지금 기분은 어떤 거예요 셀리가? 지금 조금 예민해요 왜 예민할까? 지금 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허상실 아예 줄을 안 하니까 집 쪽으로 가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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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 봐 옳지 일로와 그 털을 못 깎아서 그런지 털이 엄청나네요 네 비용을 태어나서 한 번도 못 했어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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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 앉아 간식 같은 거 좀 좋아요? 근데 이제 손으로 주시면 안 되고 이렇게 바닥에 나요 던져주셔야 돼요 안 먹나요? 지금 이제 관심이 지금 거기 안 가 있어요 아 관심이 없구나 아 관심이 없구나 아 관심이 없구나 아 관심이 없구나 아 저렇게 줄을 잡지 않기를 바라는데요 줄을 좀 닫아주세요 줄을 좀 닫아주세요 아 더 당겨서 네 이리 와 기다려 이 집이 어디예요? 네 내 집이에요 여기요 아 여기가 셀리 집이에요? 네 어휴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셀리는 네 집에서 살지 않죠? 네 밖에서 밖에서 살아요? 여기서? 네 내부는 안 들어가요 아 여기서 풀어놓고 네 네 네 왜 방에는 안 들어가요? 미용될 때 일단 목욕이 제일 문제고 털 관리가 저희가 전혀 손을 댈 수가 없으니까 안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원래는 관리가 되면 안에서 키우려고 하셨던 거예요? 깨끗하게 대고 털도 관리가 된다고 하면 깨끗하게 대고 털도 관리가 된다고 하면 아주 안은 아니더라도 좀 왔다 갔다 하는 상태 하고 싶은데 근데 너무 오래 또 밖에서만 생활했어서 혹시 이럴 때 털리를 이렇게 진정시킬 수 있을까요? 말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저 이 상태에서 저 안 돼 줄 땡겨봐요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우리 지금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우리 지금도 지금도 좀 예민해져가지고 네 네 그럼 입마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저기 혹시 입마기를 할 수 있어요? 자기가 좀 잡아줘 일로 출고 일로 이제 입마기를 잘하네요 처음에는 이렇게 있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되게 예민해져요 잘 꼈어요 잘 꼈습니까? 네 잘 꼈습니다